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오늘 강의는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당뇨의 원인에는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주로 후천적인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뇨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뇨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았는데요 당뇨란 내 몸에 혈중포도당이 세포에 가서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질병 이것을 당뇨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 몸의 세포에서 쓰여야 할 영양소가 포도당이 쓰이지 못하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만성 피로 그리고 체중 감소 이런 현상들을 가져오는 것이 당뇨라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당뇨병에는 1형과 2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형 당뇨의 원인이 바로 선천적인 것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당뇨의 원인에 있어서 유전적인 부분 이것은 어찌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내가 부모에게서 타고났기 때문에 사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1형 당뇨야 그러니까 조상탓만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1형 당뇨라고 했을 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관건일 텐데요 저는 1형 당뇨라고 유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도 어떤 생활습관의 유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전자적으로 DNA상으로 부모로부터 당뇨 유전자를 타고 나서 그래서 내가 당뇨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드시는 음식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부모님도 그리고 나도 형제도 다 같이 당뇨병을 앓게 되는 이런 사례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NA상으로 물려받은 유전적인 부분은 어찌할 수 없지만 이런 생활습관의 유전 이것으로 인해서 당뇨병에 걸렸다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내가 현재 당뇨를 안 걸리려면 그리고 당뇨에 걸렸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것에 집중하자는 것이 일관된 저의 주장인데요 생활습관의 유전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천적인 원인으로서 몇 가지를 들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살면 괜찮은데 노화의 상태에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몸이 노화가 되고 혈관이 노화가 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제 어떤 당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생활습관의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의 문제 그리고 기저질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당뇨의 후천적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라고 했을 때에는 고혈압이라든지 이상지혈증 또는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대사성 질환 이런 질환들을 당뇨병을 유발하는 어떤 원인 질환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현대의 당뇨 연구 대상은 주로 이렇게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이형 당뇨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형 당뇨의 그 발생 원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생활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이형 당뇨의 직접적인 발병 요인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발병 원인 중에 가장 중심된 것이 식습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습관이라고 하니까 또 뭐 빤이 단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흰쌀밥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식습관 중에서 빨리 먹는 습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빨리 먹다 보면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아밀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위로 들어가서 한두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우리 몸에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분비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밀라제라는 효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침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입에서 오랫동안 씹으면서 그 침과 함께 위로 들여 보내야 완전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빨리 빨리 먹다 보니까 이 효소가 우리 몸에 많이 나오질 않고 음식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소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고 소장에서는 정미로운 영양소만 흡수를 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소화물질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은 그런 영양소들이 이제 소장을 통해서 흡수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장, 누, 수, 증후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완전 소화가 되지 않은 영양물질들이 우리 혈중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영양물질들이 혈중을 떠돌면서 우리의 피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혈관의 어떤 탄력도를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원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모세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면서 이 혈관을 통해서 물질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한 그 포도당이 세포로 가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혈관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포도당을 세포로 잘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기능에 오류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습관 중에서 음식을 빨리 씹는 습관 이것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치고 음식을 적게 먹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뇌에서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 한 15분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포만중추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젓가락을 조금씩 조금씩 먹는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부름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들은 그냥 양푼으로 하나를 먹고서도 그냥 배부르다? 이 정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빨리 먹으면 내 몸에서 배부른 것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들은 많이 먹게 되고 그럼 많이 먹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의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위가 늘어나서 밑으로 처지다 보면 췌장을 잡아당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췌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췌장이 밑으로 이렇게 당겨지니까 호르몬 분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실륨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습관 중에서 빨리 먹는 식습관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식습관 중에서 야식을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치명적입니다 밤에는 위를 비롯해서 신장도 간도 모든 장기들이 쉬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장기들도 일정 정도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건데요 신장도 밤에는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밤에는 소변을 보러 잘 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위장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모든 소화기도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밤에 야식을 먹게 되면 이 소화기가 잘 쉬지를 못하고 한 30% 정도의 기능만 남겨놓고 있는 이 소화기가 혹사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혹사를 당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제대로 활동해야 될 시간이 되어도 이 소화기관이 잘 깨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음식물을 또 완전히 소화시킬 수 없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단 것을 많이 먹고 흰쌀밥을 많이 먹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주의사항을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빨리 먹는 식습관 그리고 밤늦게 먹는 식습관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혈관 건강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 중에서 당뇨병이 발생하게 하는 두 번째 원인 저는 운동 보족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혈관을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서 내가 섭취한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관이 튼튼해지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 즉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혈관에서 인슐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것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과 함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당뇨 예방에 그리고 당뇨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성 췌장염을 알았거나 또는 사고에 의해서 췌장 수술을 한 경우 아니면 늘 과식을 함으로써 위가 하수되고 그 위하수로 인해서 췌장이 긴장되어 있다든지 이런 췌장과 관련된 그런 원인에 의해서 당뇨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기저질환과 관련된 그런 당뇨입니다 기저질환이라고 했을 때는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고혈압, 이상지혈증, 심혈관질환, 비만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흔히 당뇨 있는 분들은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당뇨약을 언제부터 드셨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7년이요 그러면 고혈압약을 언제부터 드셨어요? 8년 이런 식으로 그 비슷한 시기에 혈압약 또는 고지혈증약, 당뇨약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기 시작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질환들이 당뇨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 아주 자세한 것은 차후에 하나씩 풀어가겠지만 고혈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혈관이 오염이 되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그리고 혈관벽은 탄력을 잃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내 몸에서는 혈액을 저 사지 말단 부위로 머리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혈액을 내 몸 끝까지 보내는 작업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을 손끝, 발끝, 머리로 보내지 않으면 내 생명 유지에 위태롭고 이 상황이 되면 압력을 높여서라도 혈액을 말초 부위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기전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이 이미 생기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되고 혈관이 좁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혈액이 그만큼 끈끈해져 있고 혈액의 질 자체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이제 모세혈관에서 저항성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는데요 이형 당뇨가 원래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어서라기보다는 인슐린 분비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그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주된 당뇨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혈압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혈관이 좁아지고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지혈증 또한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 피 중에 지질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섞여있는 이런 상태가 이상지혈증이잖아요 이렇게 혈액 자체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내 몸에 포도당 그리고 산소 이런 것들을 세포로 잘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중에 포도당이 정체에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지혈증이 걸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당뇨가 올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알아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심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질환이라고 했을 때는 협심증이라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초혈관장애, 모세혈관장애 이런 것들이 다 심혈관 질환에 속할 텐데요 심장 자체에서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혈액을 멀리까지 잘 밀어주질 못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혈행이 정체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 혈중의 포도당을 세포로 잘 밀어내질 못하기 때문에 당뇨가 오게 되는 거고요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뇌졸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 혈관 상태가 이미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한 당뇨가 더 가중되기도 합니다 당뇨에 의해서 혈액이 끈끈해져서 뇌졸중이 오기도 하지만 뇌졸중이 이미 온 상태에서 원래는 당뇨가 없었는데 뇌졸중이 온 상태에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혈액이 끈끈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유발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일으키는 4대 기저질환 즉 고혈압, 이상지혈증, 심혈관 질환, 비만 이 질환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모두 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관이 좁아지고 그리고 혈관 내에 염증이 많아지면서 그 혈액 내의 그런 영양 물질들을 그리고 산소를 세포로 잘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질환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비만한 사람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당뇨를 유발하는 4대 기저질환으로서 심혈관 질환, 고혈압, 이상지혈증, 그리고 비만 이렇게 4가지 질환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비만은 확실하게 당뇨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이 왜 당뇨를 유발할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 당뇨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 중에서 잘못한 식습관,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만하신 분들이세요 비만하신 분들은 단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주 먹고 그리고 많이 먹고 그러면서 운동은 숨쉬기 운동만 하고 이런 분들이 비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정제된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그리고 백밀가루, 하얀 쌀밥 이런 것들 위주의 음식을 먹게 되다 보면 혈당이 급속도로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은 더욱 그러합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술을 드시면서 당뇨 치료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술이라는 것은 설탕이라든지 백미 이상으로 혈당을 훨씬 더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또는 하얀 쌀밥, 밀가루 음식 또는 술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음식을 드셨을 때는 혈당이 팍 올라가면서 기운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랬다가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면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기운이 처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 몸에 혈당 저장 영역이 떨어지면서 포도당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잘 안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에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때는 친절하게 잘 대해주던 사람이 어떤 때는 배고프고 좀 짜증나면 그냥 막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격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렇게 성격에도 나타날 정도인데 내 몸의 최장은 얼마나 혹사를 당하겠어요 그래서 최장에서 이제 인슐린을 계속 분비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분비하고 조금 있으면 또 분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잦아지면서 이제 나 더 이상 일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고혈당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당뇨가 되는 건데요 음식을 이렇게 단 음식을 먹고 자주 먹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비만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슐린 요구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 음식을 먹으니까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만 이제 단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내 몸에 지방이 축적이 되고 이제 체지방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이 상황이 되면 인슐린 요구량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은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 몸의 상황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 달라고 이렇게 최장에다 계속해서 명령을 내려서 혹사를 내리는 반면에 이 모세혈관들은 이미 인슐린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그 포도당을 세포로 잘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만이신 분들이 당뇨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만한 사람은 되게 운동이 부족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이 부족해지게 되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물질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까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내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내 몸에서는 계속해서 그 에너지원을 태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서 내 몸에서는 지방을 점점 더 축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슐린에 대한 요구량은 늘어나면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은 자꾸 점점 높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만이라는 것은 비만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비만을 일으켰던 그 원인들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혈관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인슐린 요구량이 점점 늘어만 가는 그런 상태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당뇨가 유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당뇨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감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뇨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당뇨의 원인에는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있고요 후천적인 원인 중에서도 식습관의 문제 그리고 운동 부족의 문제 그리고 기저질환의 문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저질환 중에서는 고혈압, 이상지혈증, 심혈관 질환, 비만 이런 것들이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4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지금 당뇨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이런 질환들에 있다든지 또는 이런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당뇨가 오지 않도록 지금 나의 생활습관 그리고 기저질환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